정부는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일요일인 내일부터 8일 동안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, 카페,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,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 제안이 실시됩니다.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,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, 배달만 허용됩니다.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모레인 31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2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.